에피카컴 뭐야... 이층에서 죽었냐?? 이층은 어러밍 노입니다 제자리거든 함께하면 더 깊어지지 히바나 어디 붙인다? 2층 왔는데 1층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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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페로 나간거 아니야? 아케이드 계단 아케이드 계단 아케이드 계단 아케이드? 이게 이건데? 뻑 이 ㅅㅂ 지노님 어디에요? 지노님 뭐한거에요? 아 어디갔어 지노? ㅅㅂ 어디갔어? 뻑 뻑 쏘 쏘리 헤이 맨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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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임 쏘쏘리 리전 쏘리 아 오케 어이 자기 하나도 안보이지? 거의 막 쐈는데 마진급인데? 아니 기차 큰일이 된 드론이 있었는데 어디있는거야? 야 내 쪽에 누구있다 아이큐인가 보다 내 쪽 2층 내 쪽 2층 여기도 있어요 어 뭐야 어 뭐야 한 명 더 한 명 더 기차 중앙 기차 중앙 기차 중앙 복도 지나서 상문 지.. 지노님 그 옆방 넘어갔죠? 아니 나 계단이야 아니 계단이야 아니 계단이야 거기 떼쳐있어 부상이야 위쪽에 왼쪽 한 명 왼쪽 한 명 거기 있어봐 거기 있어봐 based 오우 쉿 어우 쉿 기생맙 같아 디퓨처 또 떨어트렸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히트는 방에 빠질 수 없어 히트는 방에 빠질 수 없어 히트는 방에 빠질 수 없어 가자아 비님!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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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걸 잡았어 비님! 뭐야? 2층에 있는가 본데 2층에 와이어트 보지 2층에 있는가 본데 벌써 죽었네 랩크 아, 또 휴가다 범위에 공격하는 중 왜 강화도 안 되는지? 왜 버리지? It's time to die! The defuser is now secured! You found a bomb! Make your way to its location and defuse it! Device is going dark 노래방 여기가 더 나아버지 여기가 더 나아버지 이 배치에 빠져서 이 배치에 빠져서 이 배치에 빠져서 또 레이버스 레이버스 쐈어가지고 안녕